Q. 주변의 엄마들은 피부가 좋은데 저만 자꾸 점점 심해지고 악화가 되니까는 참담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. 몸속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치매, 동맥 경화,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Q. 주변의 엄마들은 피부가 좋은데? 안녕하세요. 이지한입니다. 제가 동안 피부는 소리 종종 듣는데 이게 그 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Q. 주변의 엄마들은 피부가 좋은데?